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원코자 이 앞에 섰습니다. 제 몸과 입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고 은혜받는 시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4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누부갓네살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서술한 반면에 이 5장 본문은 벨사살왕이라는 새로운 왕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경고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누부갓네살과 벨사살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전자는 하나님을 찬양한 반면에 또 후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본장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성전에 거룩한 기물들로 세속적인 축제를 벌였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최후에 관한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축제를 열었을 때 궁중벽에 글씨를 쓰게 함으로써 최후 통첩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 벨사살왕은 그 관은 1천명을 부르고 큰 잔치를 열고 즐겨서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천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풍악을 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숫자고 엄청나게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 부친 누부간네살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치여온 그 금이나 기명을 가져다가 왕과 왕후와 빈궁들과 관원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은동 철목 속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잔치가 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벽 쪽에 나타나서 글씨를 썼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왕궁 분벽 촛대 맞은편에 무슨 글인지는 모르나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이 왕이 얼굴 색이 변했고 또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높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온몸에 다 기력이 빠진 거죠. 그 사람으로 봐서는 굉장히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 말을 들어보면 아주 저의 어렸을 때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자기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온몸이 꼼짝도 못하고 자기는 가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은데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이 발사살왕도 그 써있는 글씨를 보고 넓적다리 마디가 높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왕은 모든 술객들과 갈대와 점쟁이들과 바벨룸 박사들을 다 불러오게 했습니다. 왕은 이들에게 누구든지 그 글자를 해석하면 그걸 읽고 해석하면 자색옷을 입히고 또 금사슬을 목에 들이오고 삼품재상을 삼을 것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시절의 자색옷은 왕궁에 높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요. 또 금을 목에 들이오게 하고 삼품재상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한 세 번째 되는 그런 직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쓰신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태우가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나라 중에 거룩한 신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누부간네살왕 때 있던 자로서 그의 이름은 다니엘이며 마음이 민첩하고 하나님의 지식과 천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또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렇게 하고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벨사살왕의 부름을 받은 다니엘은 왕에게 해석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벽에 쓴 이 글은 바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그걸 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신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그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문자적 의미는 세워지고 세워지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벨사살왕의 제약을 보시고 그 제국의 기왕과 멸망의 날수를 정하심으로써 종국적으로 바벨론을 메다와 파사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메네메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대를 개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공적생활 사적생활까지도 은밀하게 세워보시고 우리의 머리털수까지도 세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이력서를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의 50억 인생 중에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중에 살지 않는다고 부인할 자가 있습니까? 악인은 악으로 말미암은 멸망의 이력서를 계속 쓰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사람은 착한 삶을 통해서 영생의 이력서를 매일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려는 교만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성에 가서 그곳에서 일년을 유하며 장사여 일을 얻겠다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곧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들이 말할 것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들이 살기도 하고 이와 저를 하리라 할 것이오 지금 너희들이 교만함으로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자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네메네의 하나님을 몰랐던 요나 선지자는 자기 고집대로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으나 결국은 3일 3야 동안 큰 고기의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닌외로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조직 신학의 건의자인 벨콥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며 하나님은 협력하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나 또한 그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세밀하신 하나님 앞에서 벨사살왕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까지 하나하나 전부 알고 계시고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골방에 들어가셔서 무슨 짓을 하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네매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매네가 두 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 반복 사용된 것은 벨사살왕의 제약으로 말미하면 바벨론 제국의 종말이 급박하게 다다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결의 하나님 대결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실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되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근수가 차는 알맹이 신자인지 쭉쟁이 신자인지 하나님은 저울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수 9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장을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거두어 곡관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그 불은 바로 지옥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왕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니 근수가 차지 않는 쭉쟁이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대결은 저울로 무게를 달다는 뜻으로 벨사살이 저울로 비유된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그 필요한 무게가 극히 부족한 자 또 곧 종교적, 도덕적, 저급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고 엄중한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선고하는데 그 선고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선고하고 다르죠? 교회의 유익한 방향으로 일치단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직분을 맡으실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선양을 어떻게 잘 측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고할 때 표를 많이 얻는 성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표를 많이 얻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 공석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상가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공석에서 발언할 때에도 앞뒤를 가리고 예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교회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했고 불필요한 공석 발언을 하지도 않은데도 성도들의 많은 표를 얻지 못하셨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근수가 모자라고 있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도 아니되고 목사님을 원망해서도 아니되고 교만해서도 아니되고 그렇다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생각으로 더욱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꼭 근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바르신 하나님 이 우바르신의 하나님이란 뜻은 은혜를 빼앗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빼앗아 이세아들 목동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은혜를 빼앗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가로유다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직분을 빼앗아 마띠아에게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 게으르고 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으시고 다섯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시면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저버리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이방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도 예수님을 믿고 재산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벨사살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 그 영광과 은혜를 빼앗아서 메대사람 다리오에게 한밤 사이에 주셨습니다. 대 바벨론 제국의 역사는 그날 밤으로 끝나고 메대사람 다리오의 손에 벨사살왕은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때부터 메대와 파사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거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를 가지고 안락을 죽이며 방탕한 생활을 한 이 벨사살왕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벨사살왕은 왜 실패를 했습니까? 왜 실패를 했나요? 하나님께 주신 그 건세를 안락을 즐기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의 성스러운 그릇들을 가지고 자기의 안락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금, 은, 동, 철, 목 속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죄의 값으로 벨사살왕은 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매네매네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론과 섭리 중에서 사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결의 하나님 앞에서 알국생활 즉 무게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바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께서 받으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